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된 뒤 최근 애플이 이행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바꿀 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,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.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앱마켓을 규제한 세계 최초 법안이라며 국내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구글과 애플이 최근 이 법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.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해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고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그 외의 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현재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애플은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른 결제 방법이 허용되고 국내 앱 개발자의 85%가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앱 개발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반발합니다. 애플의 이런 태도는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나 거래상 지위의 부당이용 등 다소 모호한 법조항 해석을 파고들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방통위 관계자는 가시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애플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